이번 시간에는 아비담마따 상가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비담마디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위수띠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 그게 서로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아비담마따 상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비담마에 대한 논장 있죠? 논장에 대한 개요? 개요? 개요란 얘기, 질라저비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비담마라고 하는 방대한 논장을 이해하는 데 어떤 개요 역할을 한다 아비담마타 상가는 아비담마따 상가 컴펜디엄 of things contained in the avidharma is Pali Buddhist instructional manual or compendium of the avidharma of the terwada tradition It was written by the Sri Lankan monk Acharya Anuruda sometime between the 8th century and the 12th century 그러니까 위수띠마카는 5세기죠 5세기 5세기에 남인도의 부타고사 스님이 지은 거고 이 아비담마타 상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8세기에서 아마 12세기 그 사이에 스리랑카의 어떤 큰 스님 아짜리아 Anuruda 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책이다 그죠 지금부터 한 천년 정도 됐겠죠 그래서 아비담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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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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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하고는 좀 다르지 아가 뒤에 붙이지 상가 그러니까 아비담마에 포함된 모든 개요 테라바다 전통의 아비담마의 빨려 불교 교육 매뉴얼 또는 개요이다 그러니까 아비담마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고 복잡해가지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양도 많고 말이야 이것을 아주 길라자베를 해주는 게 길라자비 아비담마타 상가하는 개요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8세기 12세기 사이에 스리랑카의 승려인 아짜리아 아누루다에 아누루다 선생님이 이제 쓴 거다 뱅스 아비담마타 상가 상가에 있는 테라바라 아비담마타지 이 분은 아주 학생이면서 참 대단한 분이죠. 모든 테라와다 정에 대해서 영어로 전부 영역을 하셨고 또 아비담마타 상가하를 영어로 번영하신 분이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 분에 따르면 아비담마타 상가하는 테라와다 아비담마 전통에서 상자부 아비담마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이다. 아주 중요하다. 아비담마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여 남방불교 전체에서 아비담마 연구의 표준 입문서가 되었다면 표준 입문서 스탠다드 스탠다드 제일가는 표준 입문서다. 아비담마타 상가 이걸 꼭 읽어야 돼요. 지금 보디스님이 영어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원서를 가지고 해야지 번역본을 보게 되면 원세의 진맛을 모르거든요. 여기 이제 일본에서도 아비담마타 상가를 이게 섭아비담마이론은 불교의 남전상자부 대사파에 속하는 승려 아누루다가 11세기경에 쓴 것이다. 불교 강요사다. 강요사. 제명은 논 아비담마의 의미의 집성이다. 아비담마라고 하는 어떤 걸 집성한 것이다. 상자부 불교권에서는 입문의 테스키토. 테스키토 시대. 그러니까 아주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아비담마타 상가는 불교의 남전상자부 대사파에 속하는 승려 아누루다에 의해서 11세기 무렵에 쓰여진 불교. 제목은 상자부 불교는 입문의 테스키토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 오비비오. Latin script edition made it difficult to study for novices. Thus, there arose a need for concise summaries for teaching novices. While there were various texts written for this purpose, the 50-page 상가 became the most popular such text because of its remarkable balance between consistent and comprehensive. 무슨 말이냐면 개요가 비쿠 보디 스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테라와다 아비담마가 복잡하고 방대한 텍스트 전통으로 성장했으며 여기는 이미 크고 어려운 아비담마 비타까와 부다고사와 같은 주석과의 많은 주석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pts라는 건 뭐냐면 팔리 텍스트 소사이트를 말하거든요. 팔리 경전 앞에 난 게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걸 전부 라틴 스크립트로 로마나이즈로 이제 전부 그 발음 그대로 이제 해서 이게 40권 이상을 이제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초보자를 위한 공부를 어렵게 이제 만들었다. 따라서 초보자 교육을 위한 그러니까 아비담마가 이제 어렵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육상 아비담마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간결한 여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다양한 텍스트가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비담마 그 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든지 또 그 칠론에 대한 뭐 주석사이고 또 복주서가 있어. 주석에 대한 또 주석. 또 이수디 마가 부다고사 스님이 또 지었죠. 이수디 마가라든지 뭐 이런 뭐 책들이 많은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이제 그 계열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그런 책들이 뭐 있기는 있었지만은 이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상가하는 안우로다 스님이 쓴 이 아비담마타 상가하는 간결함과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놀라운 그 균형 때문에 간결하면서도 모든 것에 다 포함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텍스트가 되었다. 이거 꼭 읽어야 돼요. 남방불교 연구하시는 분들 불교 뭐 좀 안다고 이제 말하자면은 뭐 설법하실 분들 이걸 읽어야 돼요. 이런 걸 앞자리 안우로다 didn't introduce any new content or doctrines into the terawada avidharma in this text. The work is a complete compendium of all text book of doctrine. His source included avidharma bittaka and wisdomaka of vodagos. However, his origination and organization systematization of avidharma content is unique, innovative. 아차리 안우로다는 이 텍스트에서 테라바다 아미담마의 새로운 내용이나 교리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새로운 뭐 자기 어떤 내용이나 뭐 그것을 교리를 첨가하지 않았어요. 옛날 있는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개요서 또는 교과서 그것을 압축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포괄해가지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비담마 bittaka와 아비담마 bittaka 있죠? 논서 또 부다고사의 위수디 마카를 이주를 해서 아주 간결하게 포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비담마타 상가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조직과 내용의 조직과 체계화는 독특하고 아주 혁신적이다. 간결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icer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소년세 마지막으로 아노르다 부통개발 택수한 엠스스 emulate 수ead 주문에 하주 trader 형제 누군가는 그 신 spectrum crew 택수 compris about 사람 이건 todo targeted fund 아왓챠라, which a given type of consciousness may be encountered and presented Abhidharma content into a stratified schema, which mirrors Buddhist meditative development from ordinary mind state to highest state of Jyana. It is also a text which can be seen as a guide to meditative attainment. 그러니까 이제 제프리 웨인 바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사양의 불교학자에 따르면 이 아누르다, 스리랑카의 아누르다, 아비다마타 상가를 지은 아누르다 스님은 주어진 유형의 의식과 마주할 수 있는 경험의 영역에 중점을 두고 텍스트를 구성을 했다 이런 얘기고 그는 아비다마 내용을 불교 명상 개발을 반영하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비다마 상가하는 불교 명상 개발 보통 마음 상태에서 더 높은 선정 상태로 반영하는 개층화된 스키마로 이걸 제시했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명상적 성취의 길잡이를 볼 수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교 명상의 최고의 열반 해탈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길잡이 길잡이의 책이다 이거예요. 글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아누르다 also condensed 아누르다 스님은 또한 보편적인 정신 요인과 같은 새로운 범주를 도입하여 아비다마 가르침을 압축하여 훨씬 더 짧은 형식으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해가지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압축해서 아주 짧은 형식으로 자료를 제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마 상가니와 대조적으로 이 간결함은 암기하고 전달하기 쉽게 있고 아마도 그 인기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를 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본다면 그 방대한 아비담마를 갖다가 아비담마라든지 또 그 후에 유스티마카라든지 이런 이론체계를 갖다가 간결하게 요약해서 아비담마를 이해하는 하나예요. 그 개요 길라자비로서 아비담마타 상가를 이제 조수했는데 이 책이 그만큼 이제 짧은 페이지지만은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서 포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책이 나온 후에 천여년 전부터 인기가 있었겠죠 지금까지. 이것을 이제 큰 지금 현대에 와서 보디라는 스님이 비코 보디라고 하는 스님이 이것을 이제 영역을 했습니다. 영역. 그 분이 참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고 이분은 그 뭐 유태인 출신이지만은 유태인들이 사실 그 불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 영역을 해가지고 나온 책이 있고 그것을 또 이제 물론 뭐 또 우리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그런 번역서만 이제 볼 게 아니고 원서를 좀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나중에 그 영어권 사람들하고 디스컨션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제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타 상가하 일강 강의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